견우와 직녀의 눈물 하늘나라 높은 곳에 직녀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직녀는 배를 아주 잘 짜는 예쁜 공주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곱기도 하지 어쩜 이렇게 촘촘하게 짰을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공주님의 배 짜는 솜씨는 정말 놀라워요. 보는 사람들마다 직녀의 솜씨에 감탄을 했답니다. 옥황상재는 그 모습을 보고 무척 흐뭇해 했어요. 그날도 직녀는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였어요. 누가 보는 것일까? 직녀는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멀리서 목동이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직녀는 시녀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예,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이 누구니? 아, 저분은 견우님이에요. 견우님? 네, 하늘나라에서 소를 가장 잘 돌보는 분이에요. 사나운 소도 견우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대요. 그날 이후 직녀는 견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견우의 피리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아 배를 짜다 말고 창문을 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견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직녀는 시녀를 시켜 견우를 불러왔습니다. 직녀를 처음 본 견우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직녀가 물었어요. 저를 위해 피리를 불어줄 수 있나요? 견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리를 불었습니다. 직녀는 피리를 부는 견우를 넋이 나간 듯 바라보았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멋있고 늠름한 남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뒷전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직녀 공주님이 짬배는 정과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올도 거칠고 무늬도 엉망이에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견우가 직녀와 함께 있는 동안 소들이 하늘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채소밭을 망쳐놓지 않나 장독을 깨트리지 않나 심지어는 대궐 마당에까지 들어가 날뛰고 다녔습니다. 소를 돌보는 목동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기에 소들이 이렇게 제 맘대로 날뛰는 거냐 옥황상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옥황상재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직녀는 배틀에만 앉으면 견우 생각이 났습니다. 견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소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직녀의 얼굴만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는 또다시 이를 팽개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안 옥황상재는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렸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두 사람을 떼어놓도록 하여라. 하늘나라 군사들은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갈라놓았어요. 갈라놓았어요. 견우님 직녀공주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구슬피 울기만 했답니다. 두 사람의 애 끓는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옥황상재에게 두 사람을 용서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의 규율이 무너진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옥황상재는 사람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옥황상재는 두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마냥 떼어놓기엔 울고만 있는 견우와 직녀가 너무 가여웠거든요. 결국 옥황상재는 1년에 딱 한 번만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를 위해 1년에 한 번 은하수 위에 다리를 놓아다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는 견우와 직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굽이쳐 흐르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는 드디어 만날 것입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 식성날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주는 오작고를 건너서 말이에요. 하지만 만남의 하지만 만남의 기쁨도 잠시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다시 은하수 건너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짧은 만남 긴 이별을 되풀이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7월 7석엔 항상 비가 내린대요. 사람들은 그 비가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과 헤어질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7월 7석이 지나고 나면 까마귀와 까치는 머리 부분의 깃털이 숭숭 빠져버립니다. 견우와 직녀가 밝고 지나갔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슬픈 사랑을 이어갔답니다. 막내 아들의 효성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한 보좌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이른이 넘었으므로 하루는 새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거라 듣거라 나는 이미 늙은 몸이라 언제 이승을 하직할지 모르는 터이니 이제는 내 재산을 모두 너희들에게 나누어줄까 한다. 그러니 소원대로 말해보아라. 그러자 마다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자기가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듯 말했습니다. 먼저 마다들이 집과 논밭을 모두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하자 둘째 아들도 그에 못지않게 세강과 보석은 몽땅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두 형들과는 달리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막내에게 막내야 너는 어찌하여 도무지 말이 없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주신 이렇듯 튼튼한 몸을 가졌는데 또 무슨 재산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 염려 마십시오. 막내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오냐 내 뜻이 그러하다니 참으로 겨륵하구나 그렇게 하렴 오나 하고 재산은 모두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마지와 둘째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자 각기 딴 살림을 차려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막내는 여전히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막내는 워낙 효성이 지극해 아버지가 버섯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는 날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섯을 따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깊고 험한 산속을 헤매며 버섯을 따고 있던 막내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은 차차 어두워 오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낯익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 문득 한 고갯마루에서 외딴 오막살이를 한 채 찾아 잃어냈습니다. 옳다 쿠나 저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야겠다. 막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오막살이로 다가가 주인 계시오 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오막살이는 빈집이었어요. 막내는 그 안에 들어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들자 난데없이 도깨비들이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도깨비들은 모두 보자 방망이를 들고 있어 그 방망이만 두드리면 무엇이든 소원대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 딱 하면 금방 금이 와르르 쏟아지고 은 나와라 뚝 딱 하면 금방 은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그 부자 방망이로 술과 떡과 과실을 나오게 해놓고 모두 둘러서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아마 밤마다 그러며 즐기는 듯 했어요. 그 꼴을 본 막내는 그만 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도깨비들이 야릇한 소리를 내지르며 마구 찍고 까보는 것이 여간 우스꽝 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다 잡아라 도깨비들은 웃음소리에 놀라 갑자기 막내를 둘러싸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막내는 어쩔 수 없이 도깨비들에게 잡혀서 방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어요. 웬 사람이냐? 무슨 일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었느냐? 혹시 도둑이 아니냐? 도깨비들은 막내를 둘러싸고 이것저것 다그쳐 물었습니다. 막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드릴 버섯을 따라와 길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막내의 효성에 감동해 금과 은을 한 짐 잔뜩 주었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짊어지고 돌아와 형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괴물을 물리친 두꺼비 옛날 옛적 어느 가난한 집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처녀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푸는데 새끼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귀여우는 겁니다. 처녀는 그냥 지나가는 두꺼비인가보다 생각하고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처녀 곁에 다가와 밥주걱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처녀는 두꺼비가 불쌍해서 자기가 먹을 밥을 덜어주었지요. 두꺼비는 눈을 끔뻑거리며 그 밥을 다 먹고는 엉금엉금 마당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두꺼비가 끼니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처녀는 자기 밥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꺼비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먹는 양도 차츰 많아졌어요. 그만큼 처녀의 밥은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처녀는 두꺼비를 내쫓지 않고 계속 자기 밥을 덜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처녀가 사는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산 동굴 속에 사는 괴물이 밤마다 나타나 마을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번 괴물에게 재물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첫 재물로 받쳐지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너무 슬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드디어 처녀가 제물로 받쳐지는 날 처녀는 연애 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을 풀 때쯤 어김없이 마당 어귀에서 두꺼비가 기어나왔어요. 처녀는 차발에 수북이 밥을 담아주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두꺼 봐 나 죽고 나면 이제 누가 너에게 밥을 주니 이것이 내가 주는 마지막 밥이니 많이 먹어라 그리고 오며가며 우리 부모님 잘 계신지 살펴봐다오. 처녀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꺼비는 눈을 끔뻑이며 울고 있는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동굴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처녀는 사람들과 함께 동굴로 향했어요. 아이고 예야. 예야. 처녀는 부모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처녀의 눈앞에 뭔가 거무티티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눈물을 닦고 봤더니 글쎄 두꺼비가 눈을 끔뻑이며 처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두꺼비아 왜 여기까지 따라왔니 얼른 가 따라오면 너까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서 가 응? 그런데도 두꺼비는 엉금엉금 처녀를 따라갔어요.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처녀는 다시 한 번 두꺼비를 쫓으며 말했습니다. 더 따라오면 안 된다. 어서 내 갈 길로 가. 하지만 두꺼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구나. 그냥 데리고 들어가렴.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처녀는 할 수 없이 두꺼비와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고 축축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오싹 소름이 돋고 와들와들 몸이 떨렸지요. 처녀는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꺼비가 가만히 다가와 처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처녀는 처녀는 우틀두틀한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무서움과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디에선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녀는 그 소리에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런데 두꺼비는 사방을 살피더니 턱 밑에 있는 주머니를 크게 부풀렸습니다. 그러고는 동굴 선장을 향해 하얀 입김을 마구 뿜어 댔습니다. 그러자 무지무지 큰 구렁이만한 지네가 툭 떨어졌어요. 지네도 두꺼비를 향해 독을 뿜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해졌습니다. 지네와 두꺼비의 무시무시한 싸움은 한치에 물러섬도 없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동굴 입구로 몰려왔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동굴 안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죽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네 옆에는 두꺼비도 같이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놈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괴물이었어. 두꺼비가 지네와 싸우다 죽은 모양이야. 정신을 잃었던 처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처녀는 부축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두꺼비에게 다가갔어요.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처녀는 죽은 두꺼비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처녀와 마을 사람들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 두꺼비를 묻어주었어요. 그 후로는 마을에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처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먹을 밥을 동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답니다. 자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꺼비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며느리 덕 옛날 옛날에 천지연이라는 아름다운 폭포가 울창한 숲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와 물 떨어지는 모습은 실로 아름답기 그지 없었지요. 더구나 폭포 아래에는 넓은 못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 이곳에는 큰 용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귀포는 당시에는 서귀진이라고 해서 외놈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얼굴이 예쁘고 마음이 고우며 행실이 얌전하기로 소문이 난 순천이라 하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여러 총각들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명문이라는 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씨 곱고 얼굴이 예쁜 순천이는 나이 열아홉이 되자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이웃마을 법환리 강시댁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자 서기진의 모든 총각들이 서운해 했습니다. 특히 명문이는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팠지요. 그 후부터 그의 생활은 형편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노름과 싸움 등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 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도 명문이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를 멀리 했습니다. 차차 명문이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그럴수록 그의 생활은 점점 더 흐트러져 갔습니다. 한편 시집을 간 순천은 정말 착한 며느리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효도와 시집 일가에 대한 예의범절이며 남편에 대한 공경은 온 마을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이었어요? 순천은 핵곡식으로 빚은 술과 떡을 마련하여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친정이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드나들지 못했던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친정에 가는 걸 명문이라는 그 건달이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문이는 서기진에서 법한리에 이르는 천지연 입구에서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스러슬 어두워갈 무렵에 순천이는 친정을 나섰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법한리니까 얼른 갈 수 있으려니 생각하다가 그만 늦어진 것입니다. 순천이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발끝만 바라보며 부지런히 걸었지요. 그녀가 천지연 폭포 바로 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명문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얼굴은 벌겋게 술이 취해 있었고 눈은 히멀거니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나를 모르겠어요? 순천은 깜짝 놀라며 상대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험상구진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순천은 대답을 못하고 무서워서 떨기만 했어요. 나요 나 명문이요. 순천은 정신을 차리고 앞에 버티어선 청년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 같기도 했어요. 누구신데요? 나를 모른단 말이요? 나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건달이 된 것도 다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란 걸 모른단 말이요? 그 순간 순천의 가슴이 요란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보니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총각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서로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니 뭐니 하는 말이 도무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순천의 는 무서워서 몸을 꼼짝할 수 없었어요. 난 이제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난 당신이 없으면 죽어버릴 작정이요. 이렇게 소리치며 명문이는 순천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애걸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같이 살아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남의 아내가 내 몸이요.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소. 이 손을 놔요. 그렇지 않으면 나 소리치겠어요. 눈을 부라리고는 명모네를 향해 쏘아붙였지요. 지금 여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누구라도 나타나 내 일을 방해한다면 너를 끌고 저 폭포로 뛰어내려 같이 죽고 말 거야. 명무는 순천을 더욱 세게 붙들고 몇 번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아래 천지연물에서 무엇이 솟구쳐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순천이를 붙들고 있었던 명무는 낙가채서는 하늘로 솟아 올라갔습니다. 순천은 너무나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라 그만 깜빡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깨어나 보니 하늘은 환하게 밝은데 한 마리의 큰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순간 그녀는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용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휘둘러 봤을 때 였습니다. 반짝이는 구슬이 그의 발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건 여의주 아닌가? 순천이 소리를 지르며 구슬을 손에 넣자 그것은 바로 임자를 만난 듯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여의주를 가지고 밤길을 걸어 시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저녁에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의주를 몰래 간직하고 있던 그녀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집안 살림이 차차 넉넉해졌고 아들딸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랐지요. 모든 일이 잘 되어 집안에서나 마을에서는 모두 며느리 덕이라고 며느리 칭송이 자자하였다 합니다. 완두콩 다서달 항 콩깍지 속에 완두콩 다서달 들어있었습니다. 콩알도 연두빛 치고 콩깍지도 연두빛 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은 모두 연두빛 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만 같았어요. 콩깍지는 점점 자랐습니다. 콩알들도 자랐습니다. 그들은 콩깍지 속에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모두 한 줄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햇빛이 비쳐오면 깍지 속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깍지는 점점 맑고 투명해져 갔습니다.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깜깜하고 모든 것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콩알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또 생각도 깊어 갔지요. 이제는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니 이러다간 다 말라 죽어버릴지도 몰라 밖에 나가면 무엇인가 꼭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만 같은데 한 콩알이 말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갔어요. 콩알들은 노랗게 익었습니다. 콩깍지도 노랗게 되었지요. 온 세상이 노랗게 변했구나. 콩알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콩깍지가 이상하게 비틀리는 것 같더니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의 손에 실려 다른 콩깍지들과 함께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젠 곧 깍지가 열리게 될 거야. 그들은 말하면서 어서 밖으로 나갈 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선 누가 제일 먼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곧 밝혀지겠지? 제일 작은 콩알이 말했습니다.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제일 큰 콩알이 말했습니다. 닭 하는 소리와 함께 콩깍지가 터졌습니다. 다섯 콩알은 모두 햇빛 밝은 세상으로 굴러나왔어요. 그들이 나온 곳은 어린 소년의 손바닥 위였습니다. 소년은 총알로 쓰기에 꼭 알맞게 생긴 콩알들 이라면서 얼른 하나를 집어 총에 넣고 쏘았습니다. 야 이제 나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간다. 날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 콩알은 이렇게 외치며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나는 햇님한테로 곧장 날아갈 테야 거긴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 내게 꼭 알맞은 깍지일 거야. 이렇게 말하며 두 번째 콩알도 날아갔습니다. 우린 어딜 가든지 잠이나 잘 테야 굴러다니기는 다 마찬가지니까. 다른 두 콩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의 손에서 마루 위로 떨어져 또르르 굴렀습니다. 그러나 곧 소년의 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우리가 제일 멀리 날아가나 보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될 절대로 되라 제일 작은 콩알이 하늘을 날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락방 창문 밑에 있는 낡은 넓반지에 맞고 떨어져 부드러운 흙과 이끼가 나 있는 구멍 속으로 굴러들어 갔어요. 이끼가 그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그 구멍 속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곳에 누워있었어요. 작은 다락방에는 아주 가난한 엄마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난로를 청소해주거나 장작을 패주거나 하는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건강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는 이 엄마의 외동딸이 병이 나서 누워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주 몸이 약해져서 1년 내내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 아이도 제 언니 있는 곳으로 갈 것만 같구나. 두 아이를 기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신 하느님께서 하늘을 데려다가 길러주시고 계시지. 나머지 하늘을 기르며 사는 게 참 즐거웠는데 두 아이는 서로 떨어져 있기가 싫은 모양이야. 아파서 누워있는 이에는 하늘에 있는 언니 있는 대로 가고 싶은 모양 이지. 岸 엄마가 따뜻한 햇살이 밝게 비쳐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알턴 아이는 갑자기 햇살이 세며들어오는 창문 아래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 파란 게 뭘까? 엄마,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려요. 엄마가 창가로 다가와서 유리창을 반쯤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완두콩이구나. 어떻게 이런 틈 바구니에까지 와서 싹이 돋고 파란 잎이 나왔을까? 이젠 너에게도 작은 꽃밭이 생긴 셈이구나. 엄마는 알른 아이의 침대를 창가로 옮겨주었습니다. 이제 소년은 언제나 완두콩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곧 병이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소녀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햇볕이 잠 따뜻했어요. 완두콩이 아주 기온차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았어요. 나도 기운이 나서 일어나고 또 햇볕 따뜻한 밖에도 나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니?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딸에게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작은 완두콩 덩굴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로 받침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문턱에서 위쪽 창트랙까지 녹근을 메어 완두콩 덩굴이 감고 올라올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완두콩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어쩌면 여기 꽃이 피었네. 이제 엄마는 어쩌면 딸의 병이 나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 딸은 요즘 전보다 훨씬 즐겁게 얘기도 하고 똑바로 일어나 앉아서 눈에 반짝이며 완두콩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은 처음으로 한 시간 동안이나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딸에는 따뜻한 햇볕을 쪼이기도 했습니다. 열린 창 밖에서는 연분홍 완두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몸을 굽히고 하늘하늘한 꽃잎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잎꽃을 심어서 가꾸고 계신 거란다. 내가 보고 기뻐하라고 말이다. 엄마는 딸에게 이야기를 하며 예쁜 천사 같은 완두꽃에게 웃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완두콩 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 잡을 때면 잡아보라지 하며 넓은 세상으로 날아간 콩알은 지붕이 물바지통에 떨어졌다가 비둘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잠이나 자겠다던 게으른 두 콩알도 아주 멀리 멀리 날아간 셈인데 왜냐하면 이것들 역시 비둘기의 먹이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햇님에게로 날아가길 바랬던 네 번째 콩알은 금한 시궁창에 떨어져 더러운 물속에 여러 날을 빠져 있다가 퉁퉁 불어버렸습니다. 한편 다락방에 사는 그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두 뺨은 장미빛으로 발그레 물들어 있었어요. 소년은 가느다란 두 손을 모아 연분홍 완두꽃을 받쳐들고 하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답니다. 완두콩 한 알이 소녀의 목숨을 살린 샘이랍니다. 전나무 깊은 숲 속에 아주 작은 예쁜 전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햇볕도 잘 들어오고 공기도 시원해서 무척 살기 좋은 숲이었어요. 키가 큰 전나무와 소나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 어린 전나무는 얼른 키가 큰 나무로 자라고 싶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햇볕이나 시원한 공기를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산딸기를 찾아 숲에 나와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뛰노는 시골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때는 실에다가 주렁주렁 산딸기를 꿰어 가지고 와서 어린 전나무 옆에 앉아 놀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참 귀엽고 예쁘게 생긴 전나무다. 그치? 하고 말했지만 나무는 듣지 못한 채 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그는 꽤 많이 자랐어요. 또한 해가 지나자 그는 조금 더 키가 커졌습니다. 오래된 전나무는 키도 크고 늘어진 가지도 많았습니다.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얼른 키가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전나무는 얼른 키가 커지고 싶었습니다. 햇살을 보아도 새들을 만나도 그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하얀 눈에 뒤덮인 숲이 반짝반짝 빛날 때면 토끼들이 눈을 밟고 나와서는 어린 전나무를 깡충 뛰어넘으며 놀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몹시 화가 났지요. 그렇게 겨울이 두 번이나 지나고 세 번째 겨울이 찾아오자 그는 토끼가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랐습니다. 얼른 얼른 자라고 싶어. 어린 전나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나무꾼들이 키가 큰 나무들을 베어가곤 했습니다. 제법 크게 자란 그는 그런 광경을 보며 몸을 떨었지요. 그렇게 멋있던 나무들이 우지끈 뚝딱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땅위로 넘어지면 긴 가지들이 다 잘려나가고 볼품없이 키만큼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끄는 마차에 실려 사라지곤 했지요. 봄이 되어 제비와 황새들이 날아오자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너는 아니? 하지만 제비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새가 황새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알 것도 같아 이집트에서 이리로 날아오다가 바다에 떠있는 배들을 많이 보았거든? 그 배에서는 전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 나도 얼른 커서 바다로 날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다라는 데는 어떻게 생긴 곳이니? 그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황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지금이 좋은 것이야. 내 몸에서 생명이 용소슴치며 무럭무럭 자라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햇볕이 알려주었습니다. 바람은 전나무가지에 입을 맞춰주었고 이슬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었지요. 하지만 어린 전나무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탄설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무들이 잘려나갔어요. 아주 잘생긴 나무들 그리고 전나무보다 더 작은 나무들도 잘려나갔습니다. 저 애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보다도 작은 애들인데. 참새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눈부신 장식들이 기다리는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거야.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 성탄절이면 빛을 내며 울긋불긋 사과랑 과자랑 장난감을 가지마다 달고 있어. 그 다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는 못 봤어. 어쨌든 반짝반짝 아주 멋있었지. 나도 그런 멋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될까? 바다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서 성탄절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야. 지금 막 피어나는 내 젊음이 좋은 거라니까. 햇빛과 공기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좋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워 왔고 그는 제일 먼저 잘렸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팠어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옛 친구들 작은 나무숲들과 꽃들을 어쩌면 새들도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나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집 마당에 내려졌습니다. 이 나무가 근사하군 다른 것들은 필요 없겠는데 사람들이 그를 번쩍 들어 커다란 방으로 안고 갔습니다. 머슴들과 젊은 아가씨들이 전나무 가지에 장식품들을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과자를 잔뜩 집어넣고 색종이로 만든 가방에 담더니 다른 가지에는 사과와 밤과 호두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나무의 맹곡대기에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별을 달아주었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져. 전나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숲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나를 보러 올 거야. 참새도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겠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멋진 장식으로 단장한 채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겠지. 그러나 곧 전나무는 등줄기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에 매달린 선물들을 뜯어 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찢어질 듯 휘어졌지요. 방바닥으로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예쁜 장난감들을 들고 너무나 좋아하며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전나무를 쳐다보지 않았지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어서 옛날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조금 뚱뚱한 아저씨를 나무 옆으로 잡아 끌며 졸랐습니다. 아저씨는 전나무 밑에 앉았어요. 그래 여기 앉자 나무도 얘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뚱뚱한 아저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나무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지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머슴과 하녀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멋있는 장난감들을 달아줄 모양이지 전나무 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나무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락 속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전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럴까 여기서 무엇을 하란 말이지 여기서도 옛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 후 낮이 가고 밤이 와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큰 가방을 넣어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나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밖은 지금 겨울인가보다 땅이 꽁꽁 얼고 눈에 덮여있어서 나를 심을 수 없나 봐. 봄이 올 때까지 여기에 나를 보호해 두는 것인가 봐.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락으로 들어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가방들이 옮겨지고 전나무는 상자에서 뽑혀져 마룻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나무를 끌고 햇빛이 비치는 층계로 가져갔어요. 이제야 즐거운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이구나. 전나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전나무는 얼떨떨했지요. 마당에는 꽃밭이 있었는데 모두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하게 되나 봐. 전나무는 기분이 좋아서 나뭇가지들을 쭉 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지들은 모두 누렇게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잡초가 우거진 마당 구석에 버려져 있었어요. 나무 꼭대기 위에서는 황금빛 별이 햇빛 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 성탄절에 전나무 둘레에서 춤추며 좋아하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자 전나무는 반가웠어요. 제일 작은 꼬마가 그에게로 달려오더니 황금빛 별을 뜯어냈습니다. 보기 흉하게 다 늙어버린 성탄절 나무에 아직도 별이 붙어 있었다. 꼬마는 나뭇가지를 우지직 우지직 마구 밟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나무는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하게 자라는 마당의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았지요. 그는 다락 속 캄캄한 구석에 그냥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자라던 시절 성탄절 전날 밤의 즐겁던 시간 갑돌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듣던 작은 생지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버렸어.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즐겁던 시절에 마음껏 즐겁게 지냈어야 하는 건데. 가련한 전나무가 소리쳐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소년이 전나무를 도끼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장작더미가 되어 마당 구석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무 토막들은 활활 타오르는 난로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제일 작은 꼬마의 가슴에서는 가장 행복하던 날 밤 전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던 황금빛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전나무는 그렇게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사라져 버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지금 행복한 줄 모르면 불행이 와서 알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많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순간 또한 과거가 되어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순간 순간이 행복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며 지금 이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공부가 힘든 학생들은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공부만 해도 칭찬받던 그때가 좋았어 하고 그리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아이가 얼른 컸으면 하던 부모가 내 품 안에 자식이 있던 그때가 좋았어 라며 그리워 하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전나무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모르고 다른 세상을 바라다가 지나간 시간들의 행복을 그리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 행복을 찾아가며 현재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